태블릿 PC를 애가 사달라고 하는데 이걸 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사연이에요 고등학교 입학하는 남학생인데 태블릿 PC를 사달라고 합니다 보통 아이패드 이런 거 사달라고 하죠 그래서 고민이 된다 이거를 사줬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된다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판결 부탁드린다 우선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태블릿 PC를 사줘야 되냐 아니 2023년에 엄마가 태블릿 PC가 없는 게 말이 돼 지금 엄마 2023년이야 지금 1983년이 아니란 말이야 정신 좀 차려 엄마 엄마가 태블릿 PC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도 모른다고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어? 지금 일단 먼저 각자 변호인과 검사분들이 의견을 써주시고 계신데 지금 정반적으로 필요 없다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필요 없다가 조금 많아요 전반적으로 필요 없다 참고로 이 댓글도 되게 중요한 게 이 댓글 나시는 분들이 상당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태블릿을 사줬다가 지금 절대 반대하시는 분들은 태블릿을 사줬다가 이제 그 잔혹한 이 결과를 보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배 부모님들의 피와 살 같은 조언이에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네요 조건부 계약에 따라 다르다 뭐 핸드폰을 뺏고 사주면 인정 뭐 20만원짜리를 사줘라 참고로 20만원도 요즘에 중국산 그 가성비 태블릿 뭐 P21% 이런 거는 성능이 엄청 좋습니다 네 될 거 다 됩니다 겨울님은 공부하는 놈이면 사주고 안하는 놈이면 안 사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아니라 근거가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확렬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없다가 90이네요 필요없다 필요없다가 90이에요 예 그냥 필요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100 하려고 그랬어요 필요없다 100 솔직히 마음은 100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왜 필요한데 태블릿이 왜 필요한데 니가 태블릿 뭐요 어? 니가 뭔데? 니가 잡스야 뭐야? 어? 니가 뭔데? 너 뭐 주식해? 어? 물어보세요 왜 필요하냐고 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0% 10% 가능성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줘야 되는 아이들을 생각해주세요 자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우리 아들 딸이 내가 태블릿을 사줘도 전혀 고민이 안 된다 걱정이 안 된다 우리 아들 딸은 내가 태블릿을 사줬을 때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 그럼 사주세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된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미친 듯이 공부를 어차피 안 한다 얘는 태블릿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공부를 1도 안 하는 아이다 어? 차라리 태블릿이 있으면 집에 집구석에 좀 더 박혀있는 게 낫다 가서 사과 치는 것보다 이 케이스와 공부를 알아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여태껏 거의 잔소리 안 해봤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면 사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태블릿을 사셨을 때 아 이거 이게 진짜 걱정이 조금이라도 되면 사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이성이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내 머릿속 부모님의 머릿속이 사줘야 되는지 안 사줘야 되는지를 이미 결정을 해놨단 말이야 아이들이 가끔 이게 뭐 어머니 가제를 이렇게 PDF로 받아가지고 이게 태블릿으로 문제를 풀고 뭐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요즘에 프린트 물 이만큼 들고 다니는 것보다 태블릿으로 이렇게 뭐야 태블릿으로 넣어놔서 깔끔하게 들고 다니는 면 더 깔끔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는 고민이 없다 얘가 진짜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뭐 수학 문제도 이만한 거 있으면 하루 이틀 만에 다 푼다 그 정도로 수학도 잘하고 압도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편의를 위해 태블릿 PC가 맞아요 근데 얘는 태블릿 PC에 있는 문제든 이 종이에 있는 문제든 어차피 세월아 네월아다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네가 태블릿에 문제를 왜 넣고 다니는데 네가 왜 네가 그 정도로 문제를 많이 풀어? 네가 그 정도로 문제 속도가 빨라? 인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트북을 활용해서 노트북을 활용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노트북을 집에서 틀어라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입장 녹서실은 아예 태블릿 PC를 거기다 박아놨습니다 예 인강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도 아예 못하게 아예 그래서 일단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한지 부모님도 납득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엄마 학교에서 태블릿이 없으면 학교 생활이 안 돼 그런 학교면 교육청에 신고하셔야죠 예 태블릿이 있어야 학교 생활이 가능하다? 코로나 학교는 신고하죠 교육청에 아니 태블릿을 학교에서 주고 뭘 시키든가 그럴 거면 입이 나와서 사줌 입은 입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예 입은 몇 대 때리면 들어갑니다 그냥 예 입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입이 나오고 입이 나오는 대신 성적은 안 나올 거잖아요 예 근데 입은 들어가고 우리 아이 내신 성적이 다 빠져나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아이 입이 나오고 성적은 안 나간다 입은 들어갔으나 성적은 나간다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예 이미 사준 거는 어머님이 쓰세요 그냥 내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이 자식아 내가 쓰겠다 너의 성적을 주식 차트 같이 분석하겠다 내가 사교육비를 쳐야 될 때 빠져야 될 때를 정확히 지점을 딱 파악해 가지고 고점과 저점에서 내가 매도와 매수를 정확히 판단하겠다 네 내가 하겠다 태블릿 PC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 필요 없다 네 필요 없습니다 Sec況 대신 한 번 더 한 번 더 두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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